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매수 가격 비중까지는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니까 그렇게 적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는 한 건당 50원의 이용료가 든다는 점도 참고하고 계세요. 오늘은 첫 번째 분을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를 주셨다고 하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네, 네. 네, 네. 매수 가격과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단가를 낮춰가지고 23만 2천 원이고요. 23만 2천 원의 비중은요? 네, 100%예요. 이거 25만 원대부터 계속 이렇게 차가 모아서 100%가 됐어요. 아, 25만 원대부터 계속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100%까지. 한계가 차갖고 이걸 얼마 정도 올라가면서 일부 줄였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해야 하려는가 그것이 그냥 궁금해서. 네, 혹시요. 네. 처음에 25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단가 낮출 때마다 중간에 다른 분한테 상담받아보거나 전략을 물어보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네, 네. 제가 몇 달 얼마 전에 22만 원 넘을 때까지도 안 팔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17만 원이 확 떨어져서 놀래서 다시 내려요. 재미있어 한 번 쓰거든요. 아, 네. 그래서 23만 원대를 맞춰놨는데. 네, 네. 얼마 올라가면 좀 이렇게 1부, 8부 이렇게 행하려는가. 제가 산 본성까지 25만 원까지 기다리려 하니까. 네, 네. 너무 많이 그게 주기가 흔들려서 자꾸 보지도 않는데 한 번씩 되다보면 이렇게 생겨서. 그렇죠. 아, 그냥 지겁더라고요.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윤사무엘 전문가님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시면서 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문가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 첫날에 저랑 통화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때는 또 뭘로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포스콜을 했나? 셀트리온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3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상담을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예.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제가 22만 얼마까지 올라왔는데 축소를 안 했었던 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디까지 봤냐고 봤었냐면 23만 원 정도까지 봤던. 23만 원에 올라오면 비중을 줄여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고 싶다고 했고. 보시면 일단 그때 당시에 24만 2천 원, 5백 원 정도가 기준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아, 맞아요. 그때 25만 원대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선이어서. 네. 그랬다가 이번에 7만 원대에 내려오길래 다시 이제 막 좀 있는 거 싹 걸어가지고. 난 다시 100%를 채워서 지금 현재 23만 2천 원이 됐어요. 네, 일단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24만 원대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한 24만 3천 원 이 정도로 기준을 잡고 했었던 이유는 직전 고가였기 때문인데요. 직전 고가를 돌파하냐 아니면 그 밑에서 저항을 받냐에 따라서 분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를 고가를 돌파하게 될 시에는 그 다음에 조정을 주게 되면은 아,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차트 분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보게 되시면은 또 저점을 또 저점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예전에 저점보다 더 밑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8만 원이 안 될 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정석대로 지금 추세 지속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 하락 추세를 따른 추세를 그냥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근처 갈 때가 오면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 분석 때에서는 저는 셀트리온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은 월봉을 한번 지난번에도 월봉을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한 캔들당? 한 달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화하죠. 주식이. 주식이 계속 우상향화하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추세선이 어디에 걸리나요? 약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식을 이제 11만원이 간다, 12만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이 정도는 오면은 매수로서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매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15만원 가격대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지금 구간도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는 캔들이 또 괜찮은 50일 제가 중요시 여기는 50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하지만 예전에도 봤던 예를 들자면 13년도 6월달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100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보게 되면은 11만원, 12만원 되고 그 전에 만약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로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 반등은 당연히 이런 구간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올 수 있는 가격대고 지금 이 구간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올 수 있는 가격대에요. 근데 잠재적으로 반전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를 보면은 저는 15만원대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이런 N파동 형태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15만원대거든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15만원대에서는 좀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가 발생이 되면은 20만원대, 그 다음에 20만원 중반대, 후반대까지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더 좋은 가격대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데에서 조금 조금씩 사면서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거든요. 좀 약간 길게 봐야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38만 5천원이 지금 고가지만 이게 또 고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도 전 저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38만 5천원도 언젠가는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셀트리온. 근데 만약에 15만원대나 아니면 11만원대 혹시라도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막 싸게 팔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로 뭐 이렇게 월급이나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11만원, 15만원.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요. 기술적 만약에 반증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올까요? 그때 좀 줄여볼까 싶어서. 자,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24만원대라고 했다. 24만원 정도 23만 5천원의 기준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기준이 내려갔죠. 22만 5천원이죠. 22만 5천원을 올라가냐. 근데 그래도 반등이 그렇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오는 게 당연하지만 저점을 이탈하고 난 뒤에 셀트리온은 항상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반등. 저점을 또 이탈하면 또 반등을 보여주죠. 또 반등. 저점이 이탈하면 또 반등을 보여주고 저점이 이탈했으니까 또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15만원대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구안도 충분히 하지만 좀 길게 보면서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 되면 또 되게 안 좋거든요. 되게 뉴스 같은 경우에 많이 팔 거예요. 개인들이. 그때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파스집 내고 다시 주문해서 하고 그러면 약간 12만 원 정도는 한 번 기다려봐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때 되면은 장기로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뭐 38만 5천 원을 저는 고점이라 생각 안 해요. 100만 원 시청할 수도 있고. 저희가 더 더 이제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님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못...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문자 상담 한 번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셨던 고민 종목들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요. 문자함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함에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 생명과학, 삼성물산, 만도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빠르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저희가 앞서서 롯데칠성에 대해서 상담 도와주신다고 했죠. 이분께서 오늘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마지막까지 상담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추가적인 진단해 주셔서 주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앵커님 등 전문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끝자리 번호 3359님의 고민, 롯데칠성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진단 도와드릴게요. 앞서서 이분의 매수 가격은 롯데칠성 17만 9천원의 비중 10%였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조금 간략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상담 도와주세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어제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롯데칠성이 아마 지금 6월 1일자로 소주랑 맥주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미 1위 사업자, 이 시장 1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질러 같은 경우 소주 출구가를 올린 걸 결정했기 때문에 2위, 3위에 있는 업체들, 시장 경쟁으로 볼 때 그 업체들도 분명히 출구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들인 거고요.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6월 1일자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동사 어떤 매출이나 이익으로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나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동사가 아마 17만 9천 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폭 플러스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질러나 이런 주가 주류 업계의 어떤 동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아마 출구가 관련된 인상 부분들이 조금 더 주가에 발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오버슈팅 정도 추세 상승을 한 번 더 그려볼 수 있는 시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익을 내시면 좀 더 어떨까라는 의견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롯데칠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여러분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투자에 도움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고민 골라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민은 다양한 고민들 올라와 있는데요. 케어랩스, 헝션그룹, 동원시스템즈,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죠. 이 가운데서 이분의 고민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 가격 9만 6,900원에 비중 25%입니다. 제발 꼭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하트도 붙여주셨어요. 이문정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끝자리 번호 55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문정님의 고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 가격에서부터 저희가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윤사무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매매를 진행했었고 분석도 많이 했었던 기업이라서 좀 잘 아는 편인데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미생이나 도깨비, 미스터 샨샤인 같은 대표적으로 드라마들이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아요. 추세가 꺾였습니다. 일단 추세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상승 추세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줬다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저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일단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되돌림 시에는 저는 비중을 축소해라. 그게 한 8만 원대, 8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는 무조건 축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전략을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림 시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더 들어와서 더 하락하는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박스권을 다시 만든다든지 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시에는 그때는 다시 사도 되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슈로 보면은 제작비 급증에 따른 좀 약간 그런 펀드멘탈적으로 그렇게 좀 좋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그런 게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을 때에는 이제 팔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중을 축소나 아니면은 파셔서 다른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미스터 션샤인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다시 전화받아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주맨크님.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보거든요. 정말요? 맨날 정지앵커만 이름 많이들 아시고 그래갖고 저 항상 서운해했었는데 이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넥신이 9만 2,800원에 25% 했거든요. 25% 들고 계시고. 근데 20%예요. 왜 5%는 오늘 6만 7,200원에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다가 남겨놨어요. 20%는. 오늘 5% 덜어내시고 20%만 들고 계시고 지금 그러면 9만 2,800원의 단가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다 매도 헬라다가는 안 했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자까지 올라온가 아니면 손재를 해야 하나인가.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왜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되죠. 저도 참 어렵네요. 이게 진짜 심리가 무너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면 이건 그냥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은 괜찮은데 심리만 좀 안 좋은 거면 기다리면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건지 저희가 이재모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기업 내용도 보시고 또 왜 하락했는지도 좀 물어보시고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제넥시는 일단은 매수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은 게 언제쯤 어떤 경위로 매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오래됐고요. 1년 넘으셨습니까? 혹시?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 매도를 했다가는 5%만 하고 놔뒀어요. 아, 네네. 일단은 1년을 좀 넘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치고 상당히 오랫동안 종목을 보유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바이오 기업들, 재능시인뿐만 아니고요. 다른 지금 종목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학 지수가 작년이죠. 2018년도 뭐 1000포인트를 간다 그러면서 거의 900포인트 이상 갔던 어떤 지수가 600, 700성 무너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재능시인에서 개별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들은 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코스닥에서 또 우리나라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저는 이제 몇 개 투자할 만하다 가치가 확실하다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저는 재능시인이라는 기업을 꼭 꼽고 싶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 기업들, 특히 신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저는 몇 개 기업들을 꼽는데 그중에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재능시는 무조건 넣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미 임상이, 임상 제가 알기로 몇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이상이 완료됐거나 완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들이 있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30일부터 미국에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잖아요. 거기 아스코라고 부르는데 재능시인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 받아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약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하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학회나 이런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요. 나름 인정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자체가 괜찮고 믿을 만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해가지고 한번 니네가 개발하고 있는 거 소개 한번 해봐라.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시인 자체를 손절을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일단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더 1년 이상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투자 성향 자체가 중장기 성향이라고 하신다면 동종목은 사실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더 매수하면서 비중을 사실은 늘려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2018년도는 9만 원 이럴 때 12만 원 가면 상당히 비싼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2018년도 차트 보시면 12만 원 하던 게 6만 원 왔으니까 절반 가격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다만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나 개별 종목의 분위기 보면 자꾸 주가가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선뜻 더 사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런데 이렇게 좀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몇 개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종목이 다시 매수하신 단가 9만 8천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이 국면. 이 국면에 올라서는 건 저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요소들이 아까 학회에서 발표되는 내용들. 또 학회에서 발표된 이후에 가끔 라이센스 나온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투자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행이 씨를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꼭 매수하신 단가 그 이상을 바라보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추가 매수는 얼마일까요? 지금도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바닥인 것 같잖아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수할 만하고요. 네. 지금 괜히 선뜻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가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종가 6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6만 5천 원 밑으로는 내가 더 사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두시고 분날 매수한다고 모아간다. 수량을 주식수를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내일 당장 사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내가 사서 모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시면 더 좋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내일 공시 떠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나왔다 이렇게 뜨지 않는 이상은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요새는 좀 드물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모아가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하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사야겠다 싶으면 한 열 조각을 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시면 모아가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한 번 해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시 한 번 문자 들어가 볼까요? 네. 100초 문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고민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100초 문자 함에 먼저 풀어볼 고민 종목. SK네트웍스 끝자리 번호 6106님. 저희에게 자주 종목 문의 주시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 오늘은 SK네트웍스 고민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스튜디오 드래곤 저희 고민 해결 도와드렸죠. 끝자리 번호 5501님. 감사합니다. 벌써 인사 문자 왔습니다. 저희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 만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만 3,500원의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매도 단가와 손절 가격 부탁드려요. 라고 끝자리 번호 49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하락세 나왔던데요. 이 종목 윤사무엘 전문가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만도는 자동차 판매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되게 좋은 기업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주가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국가는 한 번씩 돌파해 주지만 그거에 비해서 조정이 좀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그림을 상담하기 전에 좀 그려놨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수렴 같은 경우에는 좀 확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여기도 이제 확장이 되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수렴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지우고 일단 매물대를 가장 매물대에 기반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요 매물대라고 본다고 하면 28,300원이나 아니면 27,1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일단 34,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매수 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 배팅을 해봐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비중 축소를 하는 것도 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월봉 추세,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캔들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렇게 장악형 캔들이나 아니면 모닝스타 캔들 패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매도세도 상당히 이 구간에서 전쟁을 좀 크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돌파되느냐 아니면 여기 이탈하고 좀 더 빠지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고요. 성공 투자해 보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골라볼게요. 다음에는요. 문자함에 온 고민들 가운데서 머큐리 이 종목 굉장히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시네요.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데 끝자리 번호 7182님 머큐리 20% 보유 중이고 매수 가격 12,950원 이재모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 밑에도 끝자리 번호 3350님께서 머큐리 전망 부탁합니다. 라는 궁금증 보내주셨어요. 머큐리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번호 7182 이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상담 도와주시죠. 이재모 전문가님. 네,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추천으로 이 자리에서 머큐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어제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큐리 자체를 제가 어제 목표 주가 자체를 15,000원으로 잡아드렸을 겁니다.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실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KT, 고객사죠. KT 쪽으로 지존의 인터넷에 썼던 1기가에서 지금 10기가 쪽으로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더 탕가가 높은 장비로 지금 들어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큐리를 주목해볼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목표 주가를 15,000원 잡아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구매해서는 홀딩을 해주시고 15,000원까지는 가져가보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약간의 급등을 했다가 눌린 부분들은 아마 시장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 때문에 약간 밀린 부분들로 걱정할 필요 있는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목표 주가를 15,000원 정도 잡아두시고 한번 가져가보자라고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큐리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목표 가격 막 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주혜인 거 마무리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랑 전화 주셨는데 유튜브 채팅창에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화면 좌상단에 있는 전화랑 문자로만 문자번호로만 저희가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양에 비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점도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 또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채워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개해 드려야 되겠죠. 수익 해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